사실 이렇게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수사팀 내부에서 코로나 19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사 속도는 거의 멈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요.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저녁이었는데요. 605호 이름으로 22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의 호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예약 인원이 22명. 22명 가운데 16명이 저녁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 2개에 8명씩 이렇게 나눠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유명하죠. 쪼개기 방식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엄연한 방역 수칙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장동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이 회식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저녁 모임이 코로나19 연쇄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 수사팀이 회식한 당시는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되어 있던 시기여서 비판을 피하기는 분명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 저녁 모임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 수사가 사실 어려웠잖아요.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가 구속영장 쳤었는데 기각됐었고 그리고 이제 4일 날이 드디어 영장이 발부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저럴 때 수사팀이 회식하는 거 대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봤던 거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16명이 한꺼번에 만약에 했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회식 다음에 그 경계부정형 형사부장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그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걸려서 7명이나 무려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 회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게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같이 들어가서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쪼개기 회식을 하는 것 자체가. 만약 서로 다른 일행이 완전히 일행이 달랐다면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기에 김태훈 4차장 검사도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있는 선임 4차장 검사 갔으면 한 방만 들어갔겠습니까? 이 방 들어갔다 가서 격려하고 저 방 들어가서 격려하고. 격려하러 갔으면 양쪽 방을 다 가서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 부장이 걸린 거 보면 부장도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높고. 이런 거 보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 특히 사회적 지도층 아닙니까? 그랬으면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크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염 경로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요즘 감염 경로 밝히는 게 엄청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정을 봐도 지난 4일에 남욱 김만배가 구속됐고요. 5일부터 연쇄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4일날 저녁 회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5일부터 연쇄 감염이 시작됐고. 8일에 남욱 김만배 구속 나흘 만에 첫 소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격리되고 출근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일단 뭐 어쨌건 부장검사 확진 판정받아서 거의 한 열흘 동안 못 나오고. 그렇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김태훈 차원검사도 어쨌건 접촉을 했으니까 또 3, 4일 정도 휴가 써서 못 나오고. 원래 구속기간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속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신병 확보하면 이제 빨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어느 정도 완결을 해야 기소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병 어렵게 확보해놓고 4일 동안 공쳤죠. 그 다음에서야 불러서 조사를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더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제 곧 김만배 씨하고 남부 변호사 기소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만료가 돼서. 그때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 그때 국민들이 평가할 만한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할 일이죠. 이런 가운데 대장동 문제는 어딜 가도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아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반응권을 얻어서 동료 의원들이 반응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이때 한번 보세요. 맨날 끼어든 사진 누군가. 종천간 사진이요. 예. 사람 정말 반수합니다. 반수한. 제 다른 시간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반수한. 예. 손길입니다. 저는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충려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상정 시도하는 걸 처음 봅니다. 이게 꼼수 패스트트랙과 뭐가 다릅니다. 개발이 환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정작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거 봐 저 끼잖아. 동천마다 언제 끼했잖아. 당신이 항상 낍니다. 가끔은 약을 해야 돼. 국토의 상미를 완전히 정쟁으로 하고 말이에요. 맨날 뒤집잖아. 뭘 뒤집어. 굳신게야 굳신게.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뒤집어. 초등학교 때 얼레리 꼴레리 하면 반사 했었고요. 네가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내용만 다르지 초등학교 때와 다르지는 게 없다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많이 있더군요. 맨날 типа가 달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쉬워っていう resentward.